안녕하세요 일단 딱 부수고보세요 아주 유서깊은 아주 유서깊은 플레이 방식 아주 유서깊은 플레이 방식으로 자 어이 설마 이걸 으악!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그림 맞춰가지고 원래 2,3대 연속으로 히어로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세기관에 따라서 원래 1대였던 애가 죽기도 하고 뭔가 좀 안팔린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죽여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거지 아니 헐크 니가 맘에 드는게 있었어? 헐크 원래 그런거 없잖아 상스럽게 헛 This should help us dig up some clues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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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욕 많이 먹는 애가 지문은 많이 가져가 자 간다 자 좋았어 아 앗 앗 털끄이는 왜 안 쫓아오냐 기겁하야지 노다주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뭔가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가겠죠 뭐 2대가 나오는 리부트를 하죠 아 얜 또 왜 안달아와 솔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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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능력당한 애들 게임 화났죠 마블.. 특히 마블 캐릭터들 한참 판권이 뜰 때.. 거지가 뜰 때 판타스틱4라든가 판타스틱4에서 남은건 제시칼바 밖에 없었지 영화는 거지였지만 제시칼바는 예뻤다 그때가 한참 미모 리즈시절이었잖아요 미모가 폭발할때라 Ignore 그걸 너무 얼추 구슬맞고 구슬을 잆았니? 에헤 이런 허접한 걸 내가 이거 못 마실 것 같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헷갈리기 확실히 후반부 미션이 지난가봐 이것저것 위로가 많네요 신경써야 될 부분도 더 많고 헷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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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온전한 ø 용신들이 헷갈리기 헷갈리기 중신들 중신들 제대로 모셨네 아 이거 AI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헐크 이 새끼 야 있어 어 이번작은 빠른 레고 시리즈랑 기도했어도 꽤 플레이 타임이 길어 원래 진짜 빠르면 하루만 끝나는데 하루도 안 돼서 깔아야 돼 하루도 안 돼서 깔아야 돼 자 열어라 헤이 굿두 시유 가이즈에 갠 유투브 자 이제 둘 다 열리나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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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을 위해 잘라요. 아! 아! 당신은 not welcome! 아이가 제일 좋은 기사였지 맞랍니다. 어린이들어? 어우 닥터스프렌즈 확실히 강태해 사실 이 게임은 밸런스 타고 원거리 공격할 줄 아는 애가 깜패긴 해 이건 확실한 것 같아 내 친구야! 내 친구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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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 친구야! 나는 어وق은!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 돌아가자 영원한 사람은? 그럼 우리가 가능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절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있어? 어디에 반사는게 꽉치고있어요 시엘님 안녕하세요 시엘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자동차였어? 근데 왜? 호흡 스마시 이제 대시벌 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버렸어 너 인솔렛불들 로키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 내가 움직여 내가 움직여 하하하하 멈추지 마 멸망 멸망 이제 이 로키는 제껍니다 맘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백만 넘겼네 서랍 중간에 콘서트 이쁜 다시풀에다니 프로- 오, 카카오. 카카오의 카카오. 아직도 정보할 수 있는 정보역이 가능하실 수 있겠군요? 나, 나, 카카오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스모는 그냥 이 마라펫을 거짓는 것을 구입합니다. // Bush8x2 sorry, Cosmo. you're breaking up. That's odd. Interesting reading. It looks like there's huge EMP potential on board. 엠? Electromagnetic pulse. Set that baby off, we bring down the citadel shields. And Cosmo finally get to meet the pretty lady. We've conducted analysis on the Nexus shards. We can amalgamate the fragments, but nowhere we'll end up creating a massive energy footprint and wipe out the mansion. 아름다운 왓끝밀 뾱끝밀 슈트 없는 토니가 뭘 할 수 있죠 그냥 숨은 쉴 수 있죠 수도쿠는 왜 자 가보자 에앗 얘는 왜 대가리 뒤통수에다 v자를 가지고 그리고 다니지 y자인가 자 고치야 원래 장비가 말 안들면 두들겨 패면 패는게 최고야 그게 최고지 그리고 용접기로 위협을 한다 용접기로 용접을 하지 않고 위협을 하면 용접기로 위협을 하면 자동적으로 고쳐진다고 기계란게 원래 그래 근데 기계도 생명이잖아요 기본 멀리서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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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를 대신에 신경이 탐지로 이 창의자 gates 캥데이 여러분 뭐.. 금요일이야 다른 뉴스에 다른 날은 캥데이 행복한 캥데이 행복한 캥데이 행복한 캥데이 행복한 캥데이 은 망가진 은 망가진 랩!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 잠시만요 맞지? 아, 이것도 찾으라는 거 아니야 깊이 빡친다 갑자기 확 빡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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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찾으라는 여기 있구나 이거 아닌가 흠 오케이 컨트롤 패널이 소리되어 그래서 뭐지 뭐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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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계속 계속 진행해보자 의자를 수리를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보내면 안될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오자가 2년동안 열심히 달렸던 이제 좀 슬슬 풀어지나 봐서 정신차려 당분간 또 술도 좀 줄이면서 절대 안마신단 말은 안하죠 줄이면서 열심히 또 체력을 끌어올려야겠어 로켓 진짜 대담하긴 정말 대담한 로봄이야 그러고 나서 후속 조치를 안해서 그렇지 래빙플래닛? 저 정도가 정신차려 적어도 그럼 충남 녀석을 끌어들이고 왔는데 오우야 뭔가 무시무시한데 오우 네 안녕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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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